window 프로듀서 뭐야? 북오야? 북오를 다 이렇게 찢어야 돼. 이런걸 사다가 작게 찢었어. 찢어야지 손질로 하면 음 잘게 찢어서 뭐하려고? 국 끓이고 무칠 때도 고추장에 빨갛게 무칠 때도 이렇게 찢어서 해야 돼. 너무 크니까. 이게 끓여 놓으면 시원하지. 야채가 대파하고 감자가 들어가나? 감자를 얇게 써네. 이거 채 썰어서 참기름에 달달 볶아야 돼.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감자하고. 물에 담가? 응. 이래가지고 건져. 아, 물에 잠깐 담갔다가? 응. 그래가지고 볶아야 돼. 아, 이제 물을 빼? 응. 물에 잠깐 담갔다가. 응. 이렇게 물기를 빼고. 응. 참기름. 응. 참기름을 넣고 볶아주는구나. 예저분. 됐습니다. 됐습니다. 양념장 감자를 넣으면 갈분이 나와서 엉켜 붙어. 물을 부어. 감자를 넣으면 갈분이 나와서 엉켜 붙어. 물을 부어. 전분이 나와서. 아플렉이더. 감자과 감자를 만드는 과정. 감자를 만드는 과정. 감자를 넣어야지요. 감자를 거의 익힐 정도로 볶아 한참 볶아줘 이걸로 한 컵 부어줘야죠 물 절반 더 부어야 되겠다 물 절반 더 부어야 되겠다 그냥 육수가 아니라 그냥 맹물을 붓네 북엇국에서 참기름에 볶으면 부어온 물이 우러나는데 뭐 절반 부어야지 이제 됐어 이래서 끓여 달걀을 두 개 넣어줘야지 이제 계란에 파를 넣어 고추냉이를 넣어놔. 간하고 마늘만 뿌리면 돼서. 이제 끈다. 이제 간 맞춰야지. 국간장으로. 하나 반만 하면 되겠다. 간을 봐야지 이제. 마늘 넣고. 마늘 넣고. 간 봐야지. 고추냉이. 조금 싱거워. 고추냉이. 그러니까 아까 한 개 반하고. 이거 한 개. 응. 이제 이거 풀으면 이제 끝나. 아. 아. 그래야. 응. 고추냉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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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다가 파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또 감자채를 써서 넣은 건 또 처음보네. 이제 파를 넣어. 이제 파를 넣어. 이제 밥 먹어야지. 요리해 주시기 앞두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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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좀 치고